만물유래는 역사문화 유래 콘텐츠 채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더욱 알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설 야당 미녀 산정 나송희 조선 중엽의 일입니다. 어느 마을의 산기슭 근처에 있는 집에서 혼례를 치른 새색신은 초조한 마음으로 밤을 지셧습니다. 초야를 치르기도 전에 신랑이 친구들에게 끌려가서 첫 달기 울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달기 두 번째 회를 칠 때쯤 방문이 벌컥 열리기에 신부는 신랑인 줄 알고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문으로 들어온 건 복면을 쓴 장정 두 명이었고 그들은 신부목에 비수를 들이댄 채 소리치면 죽인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들은 신부 입에 재까를 물리고는 밖으로 나와 대기시켜 놓은 말에 태웠습니다. 이어 날이 밝을 때까지 말을 달려 산석 산채에 도착하니 도적들이 십여 명 나와서 복면 벗은 남자에게 인사했습니다. 산적 두목 비룡이 복면하고 부하 한 명과 함께 신부를 납치한 것입니다. 비룡은 신부를 자기 방에 가둔 후 밤이 되자 수청을 들라면서 옷을 벗기고 덮치려 했습니다. 신부는 왕강이 저항하며 조건을 들어주면 수청을 들겠노라 말했습니다. 비룡이 잠시 동작을 멈추고 조건을 묻자 신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비룡이 정실로 태우해주겠다고 대답하자 신부는 그렇다면 간략하게라도 홀례식을 치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신부는 그러면서 자기는 양반과 딸일지니 함부로 대한다면 죽음을 각오하겠다고 비장한 결심도 밝혔습니다. 비룡이 정말이냐고 묻자 신부는 지금까지 거짓말한 적 없다면서 사흘 후 모든 걸 바치겠노라 약속했습니다. 비룡은 그 말을 믿고 순순히 물러났고 이튿날 부하들에게 산적 아내로서 예우하라고 명했습니다. 첫날 위험을 넘긴 신부는 산적 소울 분위기를 파악했습니다. 아침에 두목이 조회를 열어 상황을 점검하는 규칙이 있었고 부두목 칠령이 잡혀온 신부의 미모를 보더니 관심을 보였습니다. 신부는 이틀째 되는 날 틈을 보아 칠령에게 때가 있을 거라고 살짝 운을 띄웠습니다. 칠령은 이내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목 비룡은 힘세고 용맹하지만 지혜는 부족해 보였고 부하들을 함부로 대하며 권위를 과시하는 유형의 인간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 신방 기대감에 부푼 비룡은 어서 천지신명에게 알리자며 먼저 북향하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비룡이 엎드려 기도할 때 신부는 단도로 비룡의 목을 걷고 비룡은 비명도 못 지르고 죽었습니다. 신부는 비룡의 상투를 자른 후 문을 꽉 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졸개들이 달려오자 신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만 셀 뿐 미련한 두목을 내가 죽였노라. 이는 산채를 번영케 하고자 함이니 내 뜻을 따르겠느냐. 이때 부두목 칠령이 새로운 두목으로 받들겠다고 충성을 다짐하자 다른 이들도 봉의의 뜻으로 저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부 나성희는 졸지에 남아산 산적 두목이 됐습니다. 그날 밤 부두목 칠령이 나성희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전에 은밀히 두목 몰래 눈짓으로 약속한 일을 이뤘으니 이제 신방을 차리려 한 것입니다. 나성희는 오늘 흉한 일이 있었으니 내일 밤 신방을 꾸미자는 말로 칠령을 돌려보냈습니다. 이튿날 아침 조회에서 나성희는 간밤에 칠령이 자신을 범하려 했다면서 두목에 대한 반역죄로 처형을 명예했습니다. 나성희는 칠령을 기둥에 묶게 한 후 직접 칼을 휘둘러 죽였습니다. 그 서슬에 놀란 산적들은 이후 나성희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했습니다. 얼굴은 예쁘지만 마음은 독한년이라고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여자 산적 두목으로 인해 남아산이 영웅산로 불린 지 3년쯤 지난 어느 날 상길 나그네에게 통행세 받으려던 졸개 두 명이 느닷없는 발길질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나그네의 발차기를 지켜본 나성희는 문득 생각나는 바가 있어서 졸개들을 뒤로 물러서게 한 후 직접 나섰습니다. 가서 보니 택견에 능하다던 신랑이었습니다. 나성희가 이름을 밝히자 신랑 하왕동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잠시 쳐다보고는 인해 손을 잡으며 기뻐했습니다. 하왕동은 아내가 사라진 후 3년 동안 찾아 다녔노라면서 기적같은 만남이 꿈인지 생시인지 거듭 확인했습니다. 졸개들은 두 사람의 재회를 축하해줬으며 그날 퇴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다음날 산적들은 하왕동을 공동 두목으로 추대했습니다. 여두목의 남편인데다 뛰어난 발차기 솜씨를 확인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 하왕동은 아내와 더불어 산적 두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으니 대결이 떨어진 곳에 산적 두목 장발입니다. 장발은 미모 뛰어난 나성희를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나성희가 다른 남자와 살림 차렸다는 소문을 듣자 질투심이 폭발한 장발은 부하들을 이끌고 남하산으로 쳐들어갔습니다. 힘으로 나성희를 차지하겠노라는 심산에서 그랬습니다. 장발은 나성희의 산채를 애워싼 뒤 여두목을 소나기에 놓은 놈은 어서 나와 대결하자며 소리쳤습니다. 무기 없이 나서지 말라는 나성희의 염려를 뒤로하고 하왕동은 장발 앞으로 나갔습니다. 장발은 칼을 쥔 채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살려주겠노라 말했고 하왕동은 나무를 등에 쥔 채 헛소리하지 말라며 반박했습니다. 분노한 장발이 칼을 내리치자 하왕동은 나무를 이용해 피하면서 재빨리 발을 날렸습니다. 쓰러진 장발이 몸을 일으켜 다시 칼을 휘둘렀지만 하왕동은 슬쩍 피한 뒤 왼발로 장발의 오른팔을 걷어찼습니다. 하왕동은 땅에 떨어진 칼을 주어 그대로 장발의 목을 베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참상의 논란 장발의 부하들은 다투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왕동과 나송희는 이후 산적지를 그만두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미녀 산적 명성만 남긴 채 미녀 산적 명성만 남긴 채